여러분 오늘은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레몬홍차 요거트라는 레몬! 레몬이 진짜 들어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은 도시락을 썰거에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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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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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은 양념 고기를 볶아볼게요 나이꺼 네이버거라 후추 유무스 Ibri 우유 opportunity 적당한 고기는 굳이 dengan 고기 통과물 항상 뱅 나머지 부추 몇가지, 3가지 과정 맵고디 없이 매콤달콤 배추 조금 fellow 이모 커피 한 잔 마시고 놀아줄게요 짜잔 요거 이제 먹어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갈비맛이어서 파김치 볶음밥이랑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참깨 샤워 이런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녁 먹은 시간은 괜찮으시나요? 잘 먹었다 그치의 Pre-Pol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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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구마를 구웠더니 더 맛있어 보여요.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저 엄마가 고구마 3kg 주문했다고 해서 또 오면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먹을래? 먹을래? 네. 이거 좀 마주. 이거 아플 때 좀 패스. 이거 너 침대 아니야? 아냐 나크. 진짜 맛있나 사라져. 아냐. 어묵. 모자도 맛있어 봐. 뭐지? 이물고추 물을 넣고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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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씩 넣어주세요 마켓은 반찬을 찍어주세요 가고싶o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 관자랑 토마토 퓨레 넣어서 에그슬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소금을 넣고 볶아주세요. 소금을 넣고 볶아주세요. 소금을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 바삭하게 만들기 양념이 국물이íb'm 매운 고추 스파이크 예전에 고추 가루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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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그리고 고거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고기가 깨는 안으로의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서 간장 2-3T 다진마늘 2-3T 소금 1스푼 양념을 넣어주세요 계란 한가득 1분 넘 죽이라 계란 가벼솥 계란 계란 상큼한 고기 잘 맞췄고 짜장때문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수업이 4개 있는 날이라서 빨리 먹고 카페 가서 수업 듣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푸르노 카카오 맛을 먹어볼 거예요. 제가 얼그레이랑 말차 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맛도 구매해보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거는 150g이라 제가 평소에 먹는 양보다는 많은데 오늘은 이거 먹고 간식도 안 먹을 거여서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요. 요거트 이렇게 많이 먹으면 진짜 은근 포만감이 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맛있는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주는 살짝 조절하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이 요거트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꾸덕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완전 꾸덕한 것보다 이런 요거트가 더 좋더라고요. 그냥 뭐 이 요거트는 좀 더 찌 Josie 와요. 이 시리얼이랑 같이 먹기 딱 좋아해요. 딱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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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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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지금은 6시 25분이고 오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건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당이 떨어져서 이거 짜유짜유 하나 먹고 하려고요. 스테이크 piece 망r 부끄러를 둬로ya 1큰술 2큰술 1큰술 1큰술 2큰술 1큰술 1큰술 고춧가루 팽이버섯 소금 고추 양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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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천천히 구워주는데 베이컨을 가득 넣어줘야 되니까 삶아지는 계란을 넣어줘요 그릇에 볶아줄게요 계란에 반죽을 써줄게요 계란에 여기를 넣어주세요 저는 저는 라면을 이렇게 끓여줍니다. 라면을 이렇게 끓여줍니다. 라면을 잘 넣어주고, 라면을 잘 넣어주세요. 라면을 잘 넣어주세요. ... 그래서 대파가 더kur지 않았을때 대파가 더욱 맛있게 다이어Gi-Gi-Gi-Gi-Gi-Gi-Gi 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토플리스 고춧가루 계란물을 넣어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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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밥 먹고 바로 운동 가야 돼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밥 먹고 있는 거 같다. 먹어 먹었네. 고기 먹어야 할 것 같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음. 고기 먹었지 치아. 고기 먹어서 먹어주면을 위해서 물을 해 줄 줄 아는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